제가 혼자 좀 아휴 죽겠습니다 힘들죠 저에게 그냥 사약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느니 사장님 사약이라도 시원하게 원삽 먹고 사겠습니다 내 그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일단 와보시게 하여간 호수 하여간 여러분의 내 말씀을 하기에 여기 야자나무도 이런 게 다 코콘 나무예요 코콘 나무 뭐야? 이게 더 코콘이야 아 저 땅만 보고 걷고 있었죠 아 썩은 다 불탄 거 같은데 원래 시꺼먼가? 아니야 여기가 그 화전해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이거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냥 땅을 불에다 질러뒀어요 진짜 salt 정말 잘عم말 와 땅을 불에다 질러갔어요 이제 턱피언 깔고 이렇게 떨어지는 곁이 아니, 탔어. 탔어, 안 해. 아, 그럼 우리 다 탄 거네. 고맙을 먹어야지. 괜찮네. 다 옥수수 같은데 옥수수가 없는 거 같아. 왜 이렇게 없는, 없을 때 와 옥수수인 거야? 타가지고. 아, 진짜 되게 맛있는 게 있을 거 같은데. 어, 어머나. 어, 어머나. 나 어디 갔다 갔니? 그 지역이 좋은 거 같아. 그러면 이 녀석은? 이 녀석이라는 거 더 좋고. 이 녀석이? 어?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누나 족장님. 오케이. 이거, 이거, 이거. 뭐 먹는 거래요. 뭐가? 그냥? 그냥? 안 까고? 맛없어요? 표정이 안 좋으신데? 모금 맛은? 왔다가 이거 더요? 맛없어요 맛이 더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씹는 거 같긴 한데 맛이 안 느껴져요? 안 먹어도 그만, 먹어도 그만 아무 맛도 안 돼요? 내가 정확한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아무 맛 딴다는데? 콩나물 머리 있죠? 그냥 그것만 먹는 느낌이에요 배고파요 이거 완전 배고플까? 밥이고 뭐고 진짜 기가 빠진다 입맛 싹 달아왔어 그냥 저기서 저 팀이 새우 많이 잡기를 기도해야지 우리 새우 먹나? 저녁에 그럼? 새우만? 야 또 35.7도야 응! 내가 이러니까 어지럽지? 오빠 빨리 가자 하루 주무았던 칠통 아,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없나? 계시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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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휴 뭐야? 이거 움직이는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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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잡아먹은 거야